무대를 빌려드립니다 이만큼 아주 레오씨의 매력 발산 마음껏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저의 타이틀곡이요 2020년에 제가 첫 번째 싱글곡 넣었어요 제목이 오빠라고 불러봐 오빠라고 불러봐 너무 좋아 알겠습니다 2020년도에 낸 오빠라고 불러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 함께 외쳐주세요 오빠라고 불러봐 달도 별도 모두 따줄게 멋진 집을 짓고 진주 먹거리를 너의 먹에 걸거야 오빠라 오빠라고 불러봐 왕자처럼 멋진 성에서 모재개를 타고 푸른 정원에서 동화처럼 살거야 나는 알라딘 너는 자스민 양탄자를 타고 날거야 아가씨들 아가씨들도 누나들까지 모두 모두 함께 다 같이 오빠 오빠라고 불러봐 오빠 오빠라고 불러봐 나를 오빠라고 불러봐 오빠 오빠라고 불러봐 멋진 사랑으로 말할게 오빠 오빠라고 불러봐 오빠 오빠라고 불러봐 오빠 오빠라고 불러봐 내가 어빠라고 불러봐 오빠 오빠라고 불러봐 내 아가씨들 나 불러봐 아가씨 나 불러봐 나 불러봐 나 불러봐 나 불러봐 이 아가씨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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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